많은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지 역사하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절대자의 신이 하나님을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는 중간 또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천여들 외에 생업 직장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may you be with us now and forever always 아멘